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전산경력 40년을 가진 제이 박사님이 부정선거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에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박사님께 평소 공병호TV 애청자입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획득하였고 미국 정부의 큰 IT사업을 진두지휘하였으며 대학 교수로 재직한 이후에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이 박사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부정선거를 보면서 일단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며칠 동안 엑셀 작업을 통하여 부정선거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을 알아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로이킴님이 수학 방정식으로 상수를 찾는 공식을 찾아내고 본인이 부정선거 시뮬레이터를 맞는 것은 진자유TV에서 시연한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멋쟁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만은 박사의 디자인 오버 임플리멘테이션 이론을 통하여 부정선거 확률이 100%라고 언급하였고 박양하 교수는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똑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미시간대학교의 월트 미베인 교수도 부정선거라고 본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IT를 198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보안이 철저한 광주대주정보자료센터, IDC센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의심되는 중국 등과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한국에서 광주정보자료센터가 보안이 가장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곳을 택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에 본 서버를 설치하고 또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백압서버를 설치한 것은 제2박사님 의견은 지금 의심되는 중국 등과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두번째입니다. 이번에 왜 LG유플러스가 99%로 낙찰되었을까요? KT와 SKT는 왜 기권했을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에 99% 낙찰은 불가하고 KT와 SKT는 선거관리위원회 발주 사업에 왜 기권했을까요? 알아서 기권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냄새 나는 첫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LG측의 관계자가 보낸 문건에 따르면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저 못해서 참가했다. 그런 내용을 LG관계자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주장을 제2박사님은 펼칩니다. 알아서 포기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냄새가 나는 첫 발자국이다. 세번째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세청, 국방부, 대법원, 은행 등 큰 공공기관, 금융에서는 몇천억 IT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많은 IT 인력이 참가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관위에서 발주하고 운영하는 선거 시스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이지만 아주 큰 IT 사업은 아닙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QR코드 체계, 화웨이 장비, 특히 동신 장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과의 커넥션, 연결이죠. 중국에서 서버로 직접 연결한 이후에 국내 서버 담당관이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포터를 알려준다. 개수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들어있는 데이터나 개수기기가 얼마짜리인가 등등에 따라서 IT 경력 20년에서 30년 경력자는 금방 압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선거 부정 사건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2박사님 말씀입니다. 바로 조작값입니다. 공박사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발전연구원의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조작값을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지시를 했을까요? 프로그램의 한 명이 상수값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타이핑은 한 명이 했지만 몇 명이 토의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선관위에 근무하는 전산공무원이 했을까요? 선관위에서 아웃소싱 또는 위탁받은 회사 직원이 했을까요? 아니면 중국 프로그래머가 중국에서 선거 시스템에 접근해서 추가했을까요? 극소수 몇 명이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금방 탄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거 시스템에 투입된 인력은 대충 누가 최종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작값과 전 지역에 적용할 값을 테이블에 저장한 엔지니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근형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근형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근형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이킴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 중앙서버에서 보여준 바로 그 작업을 한 프로그래머를 찾아야 됩니다. 인풋 자료가 QR코드에서 오든 화웨이 통신중개행사에서 오든 공박사님이 언급한 투표제에서 자료가 안 와도 상수값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갑제나 정규제는 모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건설에서와 같이 전산 시스템에도 감리가 있습니다. IT 감리협회가 있고 많은 감리인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사 또는 교수로 있고 IT 경력이 20년에서 30년 됩니다. 이런 감리인력이 각 분야별로 투입되면 금방 부정선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이번 선거 시스템에도 감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리사들이 사인했다면 선관위가 발표했을 것입니다. 투서가 없지만 공박사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찾아내어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줄입니다. 이 건형을 포함한 극소수 몇 명을 꼭 찾아내어 처벌해야 됩니다. 이 건형을 포함한 극소수 몇 명을 찾아내어 꼭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IT에 관련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현업에서 40년 동안 IT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제2박사님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벽에 보내주신 매일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전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 소개해드린 부분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작값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서버를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2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중앙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갑제와 전규제는 모릅니다. 이렇게 제2박사님이 전문가 소견을 대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LINK 연기록 후보怎麼net road 공부 방법 감사합니다.